사람은 5명, 의자는 3개입니다. 네. 3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결승전 질투자는 누가 될지. 파이팅, 파이팅. 자, 레디! 가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걱정하지 말고 그린다. 야, 배우야, 너무 대단하다. 배우야, 너무 대단하다. 오, 배우야. 오, 배우야. 오, 배우야. 잘한다. 오, 배우야. 배우야, 배자를 가져와. 파이팅, 파이팅. 오, 파이팅. 야, 배우야, 배우야, 배우야. 배우야, 배우야, 배우? 이펙스도, 이펙스도. 무작정하고 싶은데. 오,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오케이. 알았다. 집중해, 집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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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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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면 어떻게 남는 거죠? 팀별로 몇 명이 남은 거죠? 지금 이제 TS19의 마지막 생존자 카일이고요 지금 이펙스의 에이든, 제프 오, 갑자기 이렇게 우리를 쳐다봐 아니, 보니까 제프가 약간 조용히 가가네 네, 알거나 그렇죠 과연 대망의 우승 날은 누가 될지 자,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레디! 파일리 너만은 그냥 보여줘 가자 자, 남아있는 의자는 한 개 파일리 힙합, 파일리 힙합 그렇지 오케이 파일리 앞을 쳐 돌아야지, 돌아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잘한다 파일리 잘한다 파일리 좋아 제복 좋아 제복 좋아 아, 제복 좋아 형님 섹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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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렇게 아, 잠깐만 우리 카히리가 우리 카히리가 카히리가 가장 퍼포먼스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엄청 쳐가지고 네, 우리 카히리 퍼포먼스 잘 봤어요 네, 너무 더웠습니다 예, 너무 귀여웠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 가만히 있던 제프가 아, 진짜 의전을 차지하면서 자, 우승팀은 우승자 제프가 속해 있는 이펙스 축하합니다 100점 가져갑니다, 100점 오 수고한 경기 형님 라이브 스토리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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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팀 정기 정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